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집안에 파리가 되게 많죠 파리를 다 잡아버리겠습니다 낮잠을 자는데 얼마나 파리가 방해를 하던지 이거는 다이소에서 파는 파리왕 끈끈입니다 이거를 이걸 사다가 지금 설치해 놓은 거를 보면은 여기 판대기에다가 끈끈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많이 붙었다 더 붙을 겁니다 여기 아무리 또 있네 사려고 갈보동을 치네 사려고 아주 그냥 갈보동을 치네 버릴때는 요거만 알겠다 해가지고 구개가지고 스웨팅이 버리면 되는데 파리새끼들 파리채를 잡으면 이렇게 파리채를 잡으면 이렇게 파리채 잡으면 이렇게 피가 나오고 지저분해 이렇게 잡는 거보다는 이게 훨씬 맞죠? 파리채 잡음 파리채 잡음 파리채 잡음